아까 그 산책길이에요, 이게. 어? 아. 쟤는 죽네. 계속 이렇게 손잡고 다니세요? 네, 거의. 습관이 돼서. 그래서 어느 때는 저런 거 하면 어떤 기자가 찍어, 몰래. 그리고 표지에 내고 싶다고 와서 얘기해. 너무 예뻐요. 와, 여기는 걸을 때마다 좋습니다. 여기는 호주 같기도 하고, 브라질 같기도 하고. 또 뭐라 그럴까. 순정이 만든 광장 아니야. 아니, 언젠가 그 아드님들이 제작하시는 영화나 출연하신 영화에 여기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 그래서 전봇대도 안 하도 안 달고 다 땅이로 물었는데. 정말 그랬어요. 여태까지 안 와. 이것도 참 재밌어. 그럼. 이상해. 산책을 하다 보면 우리 몸무게가 뼈에 정기적으로 실리다 보니까 골밀도를 높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걷는 운동을 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고관절 골절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지금처럼 두 분이 함께 산책 즐기시고 뼈 건강 관리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산책. 네. 그런데 늘 이렇게 웃음이 끊이질 않으세요. 그분이 계시면. 그분은 말 없으면 웃어야지 뭐. 오늘 애쓰셨어요. 이게 뼈에 좋은 거랍니다. MVP랑 비타민이랑 같이 드시듯. 뼈? 응, 뼈에 좋은 거. 저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하루에 한 개씩. 중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 MVP를 챙겨드시는 거죠.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네요. 하루에. 너무 했었어. 힘들었어. 쉬세요. 저 두 분은 뼈 건강이 좋으셔서 다행인데요. 그래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 텃밭 있잖아요. 네. 뼈 건강을 위해서 텃밭을 좀 약간 줄이는 건 어떠세요? 아, 그거 찬성이죠. 네. 그런데 지금 계획서에 오른 거에 의하면. 네. 서쪽도 텃밭을 또 만든다고. 아, 계획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텃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두 분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텃밭은 안 하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운동은 자세를 바르게 해서 내가 원하는 근육을 키우는 건데 노동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텃밭은 하면 할수록 허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 이제 허리가 아프셔서 오셨는데 넘어지시거나 어디 부딪힌 게 없어서 그냥 근육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엑스레이나 찍어 보니까 척추 악박 골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키가 무려 9cm나 줄어들었는데 이제 척추처가 부러지다 보니까 납작해지다 보면 우리의 키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럼 절대 하지 말야겠네. 여기서 더 줄이면 우리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척추의 압박 골절의 경우에는요. 많은 분들께서 그냥 일단은 좀 아프니까 근육통 정도로 생각을 하고 방치를 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뼈가 이렇게 주저앉은 채로 굳어져서 나중에는 허리가 완전히 새우등처럼 굽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눕지도 앉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심한 그런 고통 때문에 생활이 정말로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유모차나 지팡이 없이는 아예 걷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건 두 분은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뼈 관리를 잘하셔서 정말 저는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음... 음... o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